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디스 모터스가 쌍용자동차 인수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관여 기술 유출 12등을 둘러싸고 에디스 모터스와 쌍용차 채권단이 갈 등을 빚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에디스 모터스와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쌍용차 인수에 나서려던 재무적 투자자인 키스톤 프라이빗 에커티도 1,0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보려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에디스 모터스는 지난해 10월 쌍용차의 새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키스톤피와 강성부펀드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키스톤피는 내부적으로 에디스 모터스의 쌍용차 사업 계획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면서 투자 보류를 결정한 겁니다 에디스 모터스는 쌍용차 인수와 함께 올해 전기차 10여종을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전기차 30여종을 내놓겠다고 밝혔으나 시장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에디스 모터스는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초 에디스 모터스는 쌍용차 인수자금 약 3,048억 원을 포함해 쌍용차 정상화와 운영자금의 1조 6천억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디스 모터스는 쌍용차의 평택 공장 부지를 담보로 산업은행 등의 금융사에서 8천억 원을 빌리고 추가 자금은 FI와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은이 대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자 에디스 모터스는 평택 공장 부지를 개발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부지 개발에 허가권을 가진 평택 씨는 이 같은 소식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목박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애초 에디스 모터스가 쌍용차 회생보다는 평택 공장 부지를 개발해 자금을 조달하는 사실상 알짜 자산을 배팔아 자금 조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인포스 탁 데일리 김현욱 AI 앵커였습니다